자세하게 우리 멤버들 인사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 We are fly! 안녕하세요. 시크앤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저녁 되니까 많이 추워졌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 믿어분께서 인사 좀 한번. 시크앤델을 랩을 맡고 있는 운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추운 때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많은 거 준비했으니까요. 여러분 많이 보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. 가짜 인사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크앤델 정혜입니다. 이렇게 날씨 추우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 몇 분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저희 예쁘게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 영상 유튜브나 시크앤델 페이지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크앤델 막내 현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또 우리 시크앤델이 CD, 사인 CD 있잖아요. CD, 사인 CD 또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뽑아서 3분 정도 뽑은 걸로 하는데 일단 앞으로 좀 나가보도 될까요? 네. 한 3발짜리 정도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 지금 우리 시크앤델의 시크앤델이 CD